참가번호 10번 호남지역에서 선발된 김재은씨 참가곡은 안예은의 상사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고운 얼굴 한번 뽀뽀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고운 얼굴 한번 뽀뽀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모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모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와 기다리던 봄이 오는데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와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와